1.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는 시간은 낮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1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과 밤이 이 세상의 낮과 밤도 그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즉 빛이 들어가면 이 마음이 낮과 같이 환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선택하지 않는 것을 그 마음이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드린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 형제를 미움이라든가 시기, 질투, 분노, 후회, 낙담, 좌절감 이러한 것은 다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단의 생각이고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두운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둠의 자식이에요. 사단이 어둠을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두운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주입이 됐지만 사람들이 어둠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9절을 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다 누구에게나 있었다고요. 즉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주입이 되었지만 이 마음이 어둠,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만 사셨어요. 그분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받아들여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사단이 잡념을 주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섭게 했어요.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돼 있어요. 채울해 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를 들면 우리들은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뜨거움이 이런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뜨끈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오 뜨겁다 이렇게 뜨거운 게 뭔지를 감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끓는 물 속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엄지손가락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뜨거움을 내가 어떻게 해봤다. 경험해 봤다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는 오른쪽 발목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너무 뜨겁고 괴로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감당할 만큼만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허락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엄청난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그분은 아주 폭풍우가 들어오는 것 같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예수님에 비하면 이슬비, 가랑비와 같은 정도예요. 우리들에게는. 잡념이.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우같이 집어넣었어요. 사단의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 이외에는 절대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주 사단으로부터 지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고민의 시간에도 그는 사단의 생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정하기 위하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도 너희 마음에서처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만 선택하는 모본을 보여줬잖아. 너희도 이렇게 살면 돼 하고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의 세상의 빛이로다 하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살아 보이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고 하는 때 밝다고 하는 시간을 곧 낮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참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환한 대낮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 환한 대낮에 일을 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일은 대낮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류되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료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남대다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까스로 모면하고 오셨는데 다시 유대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거기에서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거길 또 다시 갑니까?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낮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낮이다. 낮이 열두시가 아니냐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내 날의 열두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은 내 생명은 안전하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신 곳 즉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행하는 자는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낮이 밤으로 변했으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낮에 다닌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낮에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선택해서 사는 것을 밤에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는 사람은 그 속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빛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이 볼 때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왜 유대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낮에 다니면 즉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생각, 빛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은 누구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두 생각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낮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잡념,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을 언제 다닌다고? 밤에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빛이며 그 생각을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낮에 다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이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는 분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어둠이었는지 빛이었는지 내가 낮인지 밤인지 좀 구별이 되시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냐고 잡념을 머릿속에 돌리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밤인 거예요. 밤에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잠원사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던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조차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왜 사업이 망했지? 내가 왜 이런 빚더미에 올라앉았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것이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즉, 밤에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져던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영감의 글을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막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5시에도 일어나고 그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내가 서울대 틀림없이 들어가겠다 근데 그 좋은 기회는 다 어디 갔어요? 떠내려가 우리들에게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 공부해야 되는 그때에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 밤에 다니는 것이었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싶으시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낮에 다니는 것을 가르쳐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잡념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가 너무 재미있게 되는 것이에요.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때나 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건 누가 하란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그런데 여기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했던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했던 보석을 하나씩 찾을 때 여기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것처럼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딱 깨달아지면 그러한 보석을 찾은 것 같은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아주 마음속에 확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낮에 다니는 예수님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40년을 넘게 했는데도 이게 깨달을 듯 말 뜻 깨달을 듯 말 뜻 하면서 못 깨달았는데 아 이것이 어제 새벽에 있는데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막 보석 이따만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뜻이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말씀이 연결연결연결연결 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장렬하듯이 깨달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장렬하듯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영감의 글에는 확실하게 써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이 어둡다는 것 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잖아요. 눈 감으면 깜깜 뜨면 화나잖아요. 밝고 어둠 걸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 눈이 멀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둡면 내 몸이 어둡다 이런 게 있어요. 내 눈이 어둡면 내 몸이 어둡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은 몸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절제가 되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내 눈이 멀면 어두면 내 몸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것은 내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즉 자제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도 실제적으로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자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메 6장 19절에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거기에 대해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땅 이것은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인 거예요. 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동의어예요. 이 동의어를 버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재앙을 자초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늘 우울한 생각 침울한 생각 원망 미움 섭섭함 시기 질투 죄책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 이 마음이 밤이에요 낮이에요 이 마음이 밤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밤에 다니면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라고 넘어질 거라고 넘어진다는 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병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이 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것 그래서 모든 질병의 창시자는 사단 그래서 잠원 28장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믿는다라는 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자는 미련하다 어리석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자는 병에서도 구원이 되고 악습에서도 구원이 되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애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거를 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쪽에 누우리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굿 아이디어 인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아주 온정신을 쏟는 것을 내가 불을 피우고 그 불꽃으로 내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 줄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슬픔 속에 이곳에서 이러한 진리가 계속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저는 누가 이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이 신앙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걸어오기 위하여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경험하고 배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아주 액기스로 짜고 짜고 짜서 아주 기가 막힌 액기스를 한 방울씩 입에다가 넣어주는 이렇게 하면 돼 틀림없어 쪽집게 과외선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제가 쪽집게 과외선생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 자아를 부인하는 방법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주 제가 자세히 액기스로 짜고 짜고 해가지고 한 방울씩 넣어주는 이것을 딱 받아 먹고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시험 감독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답을 쓸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시험 감독 선생님이 와가지고 답을 손가락으로 3번이 답이 하고 꼭 눌러주고 가면 3번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근데 안 써요 왜 안 쓴지 아세요 믿지 않게 내 생각 안 돼 그리고는 1번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읽어보고 또 답을 물어서 애를 쓰면 또 시험 감독관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1번이 하고 손가락으로 딱 찍어주고 왔어요 써요 안 써요 또 자기 생각대로 써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시험 보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으로 답을 어떻게 해야 지금 꼭꼭 꼭꼭 짚어주세요 틀림없어 이렇게 이거 써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써요 안 써요 모르겠어요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그래서 여기 슬픔 속에 눕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악심을 품으면 악심을 품으면 내가 낮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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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모두는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걸어다니는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는 백성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빛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이 죽음의 그늘진 땅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구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마음속이 언제나 캄캄했어요 어두웠어요 늘 우울한 생각 근심 걱정으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악심을 품었다 그러고 그 악심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네 이 눈이 나쁘면 분별력이 없으면 온몸이 어둘 거라고 온몸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사는 생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생에 감정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온몸이 어둡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그러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빛이 어둡다 그래요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무조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이 잡념 저 잡념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념이 많이 쌓아진 사람은 입 밖으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잡담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천국에 가면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시록 21장 25절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런 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요 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혀 잡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에야 마음의 깊은 쉼이고 그것을 천국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를 근심 걱정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들의 건강에 회복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없는 것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있다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원 17장 22죠 잠원 17장 22 마음의 즐거움은 양면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나는 내 속에 빛이 있으므로 낮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빛이 없으므로 밤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의 빛을 품고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밤인지 어떤 것이 낮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만이 있으므로 낮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낮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선택함으로 꼭 저희가 낮에 다니는 사람 빛의 사람이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